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그래 바둑아 목덜미 여기 밑에도 밀고 아휴 다 밀었다 너 뭐하는거야? 바둑이가 너무 더워할까봐 엄마가 요르르 인형 머리카락 가지고 노는 것처럼 엄마도 바둑이 시원하라고 털 밀어준거야 미용사 나도 할래 응? 아니 그렇지만 바둑이는 이미 다 밀었는걸 나 그러는거 가지고 못돼 요리야 으아 그 바리깡 위험하니까 엄마방에 갖다놓고 엄마는 모임있어가지고 좀 갔다올게 알겠어 알겠어 남 EVEN 남아줘 그래 위험하니까 엄마방에 꼭 같다놔 알겨줘 알겨 doors 으으으으으으으으하 음으으으으음 으으으으 rom with 후으으으음 아빠 아빠 마을아 어 kg 우려 야구안님이 일 Nicholas 아 어제 아빠가 nawet 회사에서 아유 야근을 으흐흐흐 things 아빠 아빠 이거 엄마가 엄마가 올라오고 싶었다? 아 그래 그게 뭔데 그게? 바리깡인데 나랑 같이 놀자 바리깡으로 아 요리야 이거 혼자 놀아 혼자 놀아 혼자? 그래 알겠어 나 그거 미용사 놀아야지 미용사 네 손님들 오늘의 미용실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바리깡으로 손님들 머리를 잘라 드릴건데요 제가 지금 미용실 놀이를 하는 이유는 게으른 아빠가 나 잡을 잡느라 사랑스러운 딸을 놀아주지 않겠다보니 자 그러면 일단은 어휴 이 검은색 머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요즘은 단발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잘려드리겠습니다 손님 아 토끼 다음 손님 아 우리 토끼이네 토끼 토끼이는 내가 아끼는 인형이니까 특별히 더 이쁘게 잘라줄게 자 마지막 손님 네 금발이 참 매력적인데 머리카락이 없으니깐 대신해서 머리통을 잘라드리겠습니다 다 잘렸다 근데 더 자르고 없나? 벌써 끝내기 심심한데 오빠야! 나 지금 용사 놀이 하고 있는데 인형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서 오빠꺼도 자르려고 맞다 오빠 저는 머리카락이 없지 미안해 오빠 나도 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집은 더이상 밀곳이 없으니깐 우리집 뒤에 계신 김마당씨의 머리카락을 밀어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마당씨 머리카락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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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계셨네요 제가 시원하게 잘라드릴게요 정말정말 깨끗하게 다 밀었다 그러면 김마당씨에 수고하셨구요 밥에 뭐 밀지? 오빠는 밀고 없고 집에 있는 인형은 다 내가 밀어버렸고 선지는 다 밀고 uvSU spike 응..나 비용해 놀이 해야 되는데 어? 아! 그러면아까 아빠 머리카락을 더 씩을 gamers 아빠 머리카락이나 잘라줄까??? etc 하음 어떻게 보자 역시나 아빠 머리 상쾌가 엄청 엄청 수박하구만 아빠 내 마지막 손님이 된 걸 영광으로 하라 그럼 잘라보실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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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잤다 이제 일어나야지 요리야 왜 놀래 왜 놀라는 거야 방금 아 아닌데 안 놀랐는데 아 그래 아 목말라 목말라 아빠 여기 뭐 있어 뭐지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아 아니 난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순수한 떨림의 마음이야 음 아유 물 좀 마셔야겠다 아유 시원하네 아유 아유 맞다 아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네 화장실 가야겠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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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음 왜 왜 왜 아유 우리나라가 아빠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옳지 아니 아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슨 어 어이 뭐야 이거 에이 뭐 있어 우리 집에 이런데 거울이 있었나? 너 거울을 왜 부셔 갑자기? 아빠 사실 있잖아 나는 세상의 모든 거울들을 보며 부수고 싶은 병에 걸렸어 왜? 갑자기 왜? 난 거울에 비치는 내 자신이 무섭다고 할까나 나는 철학적인 일곱 살의 생각이니까 무시해 화장실 갈래 나 화장실에 거울이 있네 요리 이거 부시면 안 돼 왜 부시는 거야 거울을? 나는 거울이 싫어서 요리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춥지 머리가 왜 이렇게 추워? 왜 놀래? 왜 놀래? 안 돼 아빠 동생하는 거 처음 봐 아니 다 샀다 시원하다 왜 이렇게 따라와 왜 이렇게? 아빠 쉬는 날은 여기 따라와 이거 쌀이니까 아빠랑 그러고 싶어서 같이 해 그래 아까 미용사 놀이는 재밌게 했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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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언제 온대 요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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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웃음소리가 들려 어디서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아니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날 보고 웃은 걸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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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휴 언니는 집에 들어가야지 여기 eastern 엄마다 어? 어? 아 여보 머리가 그게 뭐예요?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웃겨졌겠네 어? 아 여보 왜 그래 왜 웃어 사람들이 내 얼굴보다 웃네 이거 뭐야 기분 나빠 죽겠네 이거 여보 너무 웃긴거 같아요 여보 머리가 아 내 머리가 어때서? 야 거울 줘봐 거울 어 내 얼굴이 어때서? 내 얼굴 얼마나 잘생겼는데? 야야 거울 좀 줘봐 요로야 빨리 거울 좀 거울 좀 거울 너무 웃기니까 왜 웃는거야 도대체 어휴 힘들어 웃느라 힘들어 죽겠네 아니 내가 거울을 봐야겠어 내 머리카락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머리카락이 머리 어떻게 밀었길래 그렇게 밀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민 것처럼 여로를 들가 니가 니가 야 아빠 머리 어떻게 할거야 니가 니가 나 자고 있을 때 밀었잖아 이거 분명히 니가 나 아니야 오빠가 그랬어 오빠가 여보 나 이거 출근 어떻게 해 출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출근 못해 하하하하하하 아니 가만히 쓰는지 쟤 나만 나 좀 보지 마요 너무 웃기니까 내 머리 어떻게 요로는 너 때문이야 하하하하 아빠 머리 어떻게 해 아빠 머리 어떻게 해 하하 아니 여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때 나 이거 이거 가운데에 머리말 가발 썼는데 좀 어울리는것 같애 좀 색깔이 다르긴하지만 음~~ 아이 뭐 브릿지 같고 뭐 신세네 같고 그러는데요 여보 나는 계속 웃음이 나온다 아 이거 약간 총테이프로 붙인 거 같은 느낌이야 야 요루루 야 어 음 너 그 바리깡 줘봐 바리깡 머리카락 잘된 거 줘봐 아무래도 요루루 머리를 밀어야겠어 여보 난 못찾겠다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그렇지 머리가 이게 뭐야 진짜